아, 2018년 4월 26일 제2호 배로그 어, 지금 촬영을 하고 나서 뭔가 시간이 딱 비는 것 같아서 로그도 오랜만에 찍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로그를 좀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다 아, 요즘 정말 바쁘다 정신이 없다 어, 컴백 기사도 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컴백 준비로 안무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요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뒤에 보이지만 벌써 내 믹스텝이 나온지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보면 그리고 이때까지의 많은 반응들을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정말 많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있고 어,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어, 이번 믹스텝을 계기로 되게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액자도 달았다 작업실에 참 이게 되게 성취감이 큰 것 같다 이 하나의 작업물이 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이 나왔다는 게 정말 보람도 있고 내가 음악을 하는 뭔가 이유를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뭔가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욕심도 생기게 된 것 같다 더 큰 욕심이 이제는 뭐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믹스텝이 되게 좋은 결과로 좋은 반응으로 뭔가 다가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기쁨도 뭔가 이런 뿌듯함도 가지고 가면서 뭔가 나의 원래 있던 그런 팀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이제 컴백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시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사실 정말 어 진짜 이번에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뭔가 역사를 이런 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궁금하다 이번에 빌보드 가서 컴백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많은 기록들과 결과물들과 그리고 이렇게 히스토리를 써나갈 때마다 나도 신기하다 과연 방탄소년단의 과연 방탄소년단의 이런 많은 결과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때로는 이 큰 짐이 무겁기도 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한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사랑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에 대한 뭔가 보답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무게감이 사실 요즘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그래서 멤버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멤버들도 다들 많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멤버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게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많은 와중에 요즘 생각들이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뭔가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또 우리를 바라봐주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아 그리고 또 되게 앞서 이야기한 그 믹스테이프도 그리고 또 열심히 개인곡 작업을 해서 좋은 음악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더 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씁니다 이게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란 사람은 성취감으로써 오는 그런 그런 어 뭔가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써 이런 어 결과물들이 어 그리고 오는 그런 반응들이 물론 아까 말했듯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행복하다 짜릿하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도전해보고 해보고 싶다 오케이 벌써 뭐 7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그냥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로그르톡에 있는 그대로 뭔가 많이 담은 것 같다 오케이 2018년 4월 26일 제2호 배로그 끝